매주 화요일 저녁 6시 시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It's always fun 별로 안 보고 싶으신다고요? 그럼 보미 언니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빨리 사서 사줘 안에 들어가야 돼 싶으신다고요? 그럼 보미 언니 보세요 나 오늘 결혼했어 결혼했다고 싫으신다고요? 그럼 몽민끼를 보실 수 있죠 여보세요 이게 아니라면 그때 오빠들도 계속 나오는데 내가 마야지 부끄리의 모든 게 무슨 일이잖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올 겁니다 이제 모자의 이름을 생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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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진짜 최고들이랑만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집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도 왔었고 어쇼랑도 최근 작업했고 일단 바라는 것도 최고겠죠. 생각보다도 너무 잘해준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아름이나 약간 조금의 액센트나 뉘앙스 같은 것들이 저 친구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 때는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긴 한데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일정을 런던에서 만나야죠. 훨씬 서로 편하신 것 같고 다음에 볼 때는 더 재밌게 작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뿅! 뿅!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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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구경 좀 빨리. 왔어요. 일단 여러분. 저희가 사실 많이 피곤해요. 네. 지금 뭐. 자, 일단 침대는 한 방에서 자야 돼요. 이게 되게 많이 안 써요. 왜요? 같이 자면 되죠. 그리고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아, 일단 이거다. 이게 시에르가 저의 침대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구박당하면서 살아요. 방이라뇨? 얘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두둥! 세린이를 소파에다 지으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또 미안하다고 해서. 네. 여기가 제 자리고요. 여기가 상탐이 가운데. 어휴 자네. 잘 자라. 그리고 이쪽이 시에르 절입니다.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염둥이. 막내. 콩민기입니다. 드디어 벌써 LA의 마지막 밤인데요.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재밌게 LA 생활을 잘 마친 것 같아요. 일단은 윌이랑 녹음하면서 굉장히 재밌었고 좋은 배경에서 이런 좋은 곳에서 또 녹음을 하니까 마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게.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아요.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게. 이랬던 사람들을. 이랬던 사람들. 이랬던 사람들. 그리고 제 꿈에 그리던 아티스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왔는데 막상 같이 또 작업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진짜 꿈만 같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저희를 도와주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먼저 일단. 네.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늘 걱정 많이 해주시는 2NE1의 부모님들. 우리 YG 패밀리 가족들. 정말 당한 사람도 뺄 수 없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LA에. 십자가 더 보고 싶고 그럼요. 싶네요. 네. LA의 마지막 밤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딱히 추억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떠난다니까 아쉬워요. 아쉬운 것도 있어요. 사실. 뭔가 제대로 끝내 놓고 가지 않는 느낌. 여기도 좋고, 거기가 집도 좋고, 여기도 좋고. 또 올 건데요. 뭐. 자,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토스트. 토스트. 토스트 하나 사 입고 갈래. 토스트 하나 먹어줘야? 집에 가면은? 그건 또 봐, 그 와중에. 네, 그럼 여러분 제가 토스트를 먹어야 되는 이유로 그만 다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토스트. 어, 이거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워. 생일과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도록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야. 아, 이거 귀여워. 아, 이거 귀여워. 저 투비의 표정이 있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왜 그러세요? 우리 안 썼는데? 우리 안 썼는데? 우리 안 썼는데? 이거 남아갈 거야. 누가 썼지? 이게 뭐야? 누구지? 오케이? 누가 썼지? 무슨 일이었니? 뭐야 뭐야? 언니 왜 그래요? 이거 웃겨가지고 우리 원래 이거 셰프 후시 녹음할 때마다 엄청 웃기거든요. 근데 특히나 오늘은 귀여운 거기 때문에 웃길 수밖에 없죠. 누군가의 속눈썹은 예뻐지고 있다. 에디, 닥터 랩스 앳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